민주당은 우선적으로 폐약된 일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우선 당의 부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.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새 정치를 나아가고 있습니다. 무엇이 새 정치입니까? 정권 잡으면 자신들의 정답을 부수고 신당부터 만들겠다는데 여러분이 바라시는 후회 정치가 이런 것입니까? 계속 고단한 민생을 챙기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아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아니겠습니까? 22월 16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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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